동급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5단계 중 3단계에 근접한 2.5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을 스캐닝하여 즉각적이고 완벽한 차량 제어가 동급 최초 지능형 주행 제어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종, 횡 모든 방향의 보조 제어를 제공합니다. 전방 주돌주의 경보 시스템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및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중대형 이상의 SUV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탑승자 하차 보조 시스템 동급 최초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의 적용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드라이빙 그리고 안전거리 경보 시스템과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시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안전 속도 제어로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주행 후측방 접근 긴급 제동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까지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성 뷰티풀 코란도 동급 최초 지능형 주행 제어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종, 횡 모든 방향의 보조 제어를 제공합니다 전방 주돌주의 경보 시스템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및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중대형 이상의 SUV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탑승자 하차 보조 시스템 동급 최초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의 적용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드라이빙 그리고 안전거리 경보 시스템과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시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안전 속도 제어로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주행 후측방 접근 긴급 제동으로 이상치 못한 순간까지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성 뷰티풀 코란도 뷰티풀 코랄 뷰티풀 코랄